존경하고 사랑하는 조아버님 여러분 이곳은 대원농협의 신규 육묘장 내에 있는 수세미 가공시설을 지금 보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존까지는 수세미가 좀 한 번도 심어보지 않았지만 올해 시로부터 특색사업으로 사업비를 3억원 내려받아서 이렇게 수세미를 심고 또 수확한 후에 우리 농협으로 이렇게 농가가 가져오시면 우리 아주 최신의 시설로 스팀으로 가열을 해서 찌고 그다음에 이렇게 또 냉각시키고 물에 다 세척을 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또 이렇게 보시면은요 우리 이렇게 말리는 시설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제품을 이렇게 건조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산된 수세미 제품은 친환경 제품으로서 예시케이 하이닉스 스토어뿐만 아니라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고 처음 시작은 저희가 도입기라서 미미한지는 몰라도 앞으로 더욱더 생산량을 늘리고 수확량을 늘려서 농가소득에 크게 일조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수세미 씨는 또 이것을 기름을 짜서 천식에도 특효가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건강 음료로 사용될 예정이고요. 우리 수세미를 돌이켜보면 정말로 여러 가지 난간을 해치고 우리도 한번 생산해서 가공까지 이렇게 시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가을에 문턱에 들어섰고요. 건강하시고 대풍용이 되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